안녕하세요 뺑귄뺑이 채널의 뺑귄뺑귄 입니다 네 앞에 이렇게 망고가 있는데 이름이 엘리펀트 망고라고 되어 있고 원산지는 베트남인데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에 제가 짜파게티를 꺼내놨어요 이 정도 옆에 이제 모나미 볼펜이랑 빅 볼펜이 있죠 엄청 커요 이게 손이 이렇게 다 덮일 정도로 크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이게 저 정말 보고서는 깜짝 놀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이게 유명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음 이게 보통 망고랑 오른쪽은 그냥 보통 망고 왼쪽 거는 제가 사온 이 망고 거든요 어마무시하죠 이게 엘리펀트 망고라고 해서 베트남이라고 해서 쳐다보니까 코끼리 망고라고 하는데 어 현지에서는 코끼리 망고라고 하지 않고 코끼리 상하 망고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엘리펀트 그러니까 영 엘리펀트 터스크 라고 해서 터스크가 상하라는 뜻이거든요 아이보리라고도 하죠 아이보리 색깔도 되고 상하색도 되고 상하도 되는 아이보리 비누 이름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거다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게 너무너무 커서 맛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기 전에 여쭤봤더니 당도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음 아 네 가격도 보여드릴게요 가격은 하나에 12,900원 많이 비싸죠 밑에 보면 당도 후숙 200 브릭스라고 되어 있고 옆에 거랑 같이 찍었는데 옆에는 또 작은 망고였어요 작은 망고는 태국산 망고 이건 베트남 거고요 여기는 보면은 브릭스가 18이죠 네 18 소속 되어 있고 이게 크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리고 이게 무슨 유전자 변형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어 일단 아 그리고 이게 보통 다른 망고들은 보면은 좀 둥글둥글한 편인데 얘는 어 좀 길쭉해요 그죠 상아처럼 이렇게 뭔가 약간은 다른 애들이 약간 휘어있기도 하고 이건 좀 작아서 더 쓰여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약간 휘어있기도 하고 보통 망고들이 그런데 이거는 그냥 쭉 뻗어있어요 생긴 게 사실 망고도 좀 달라요 뭐야 그거 음 애플망고? 애플망고 사실은 망고로 분류가 안 되는 거 망고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은 애플망고는 굉장히 동글동글 하잖아요 그쵸? 좀 이상하죠? 그니까 친구가 있고 친구네 가족이 없고 친구네 가족이 또 친구의 친구를 소개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거기 사람들이 한국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한국 문화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오는 거죠 어 근데 전에 제가 특징적으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에서 어 누가 온다 그러면 어 올 때 뭐 좀 사다 줘 뭐 그런 거 뭐 한국 식료품점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 뭐 별거 아니지만 사소하게 새우깡 좀 사다 줘 막 이런 거 짜파게티 좀 사다가 사다 줄 수 있어 너 올 때 뭐 너 우리 집에서 자잖아 그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괌에서 오는데 어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망고스 인구완 해서 다 검색해봤는데 올 때 물론 이렇게 말린 거 겉망고도 파는데 어 올 때 뭘 가져왔냐면요 이걸 갖고 오들 이렇게 병에 담긴 응 스파이시 피클 맹고스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먹기도 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 매워가지고 저는 한 번 딱 먹고 그냥 정말 뱉었어요 뱉어야 되지 아 그럼 제가 죽겠더라고요 그게 자기네 그 여기 보면 녹색 있잖아요 녹색 망고였거든요 녹색 망고인데 자기네 그 뒤뜰에 막 되게 막 되게 많대요 그걸 주워가지고 어 장아찌 같은 걸 만들어 먹는 어떤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반찬통에 들고 와가지고 친구라는 사람들이 친구, 친척, 동생 뭐 다 암튼 올 때 반찬통에 담아가지고 저거 갖고 오더라고요 저 망고는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살고 있는 괌 출신 미국인이 네 친구들 올 때마다 저거를 부탁을 해가지고 어 되게 정말 행복하게 먹는 걸 제가 봤거든요 일단 이걸 한번 치워보고 어 해봅시다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짤잖아요 그죠 이게 다 씌워지지가 이 포장지가 이게 여기까지 와서 어머 터져버렸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지금 냄새는 되게 좋네요 아 이거 어떻게 뜯지 어 제가 좀 칼로 쓸게요 칼을 일단 뜯었어요 와 정말 크기는 크다 그쵸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아 모양 이빨 그 코끼리 이빨 모양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일단 어 제가 또 뭔가를 잡으니까 우리 꼬가 또 와서 일단 굉장히 지금 잘 익은 상태고요 이거는 그 후숙이라고 하죠 그 후숙이 뭐가 있을까 후숙은 어우 냄새가 되게 좋다 어우 향이 장난 아닌데요 이 비디오 영상은 이게 그게 향을 맡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노란 부분도 있고 이쪽으로 가면 약간 푸릇푸릇한 부분도 있는 거가 그죠 이게 후숙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거 해도 그런가 후숙은 수확을 한 다음에 어 수확이라는 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익어가는 게 어 수확한 다음에 익는 거 보통 여기가 잘 익은 걸 보면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뭐가 나오더라고요 예도심은 좀 살짝 그러네요 근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또 건조하고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를 일단 먼저 요렇게 좀 따요 따서 상태를 보고 조금 더 따야겠네요 우와 냄새가 장난 아니다 그러고서는 응 그러고서는 뭘 하느냐 후숙은 맞아 말을 하다 말았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렇게 있을 때 중앙에 뼈가 있죠 뼈래 뭐가 있지 씨 씨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중앙을 저는 자르지 않고 중앙에서 약간 옆으로 간 곳을 잘라요 그렇게 해서 우와 엄청 잘 잘리네요 장난 아닌데 근데 이렇게 잘라졌어요 이거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 엄청 부르겠다 이 부분만 해도 후숙 과일은 바나나 키위 또 뭐 있지 이거 망고 그 다음에 아보카도 보니까는 토마토랑 감 감도 홍시 만들어 먹잖아요 그래서 토마토 감 그 다음에 무화과까지도 후숙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저는 칼집을 슈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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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뿅 하고 뒤집으면 이렇게 되죠 일단 제가 하나 먹어볼게요 맛이 어떤가 엄청 다네요 일단 네 일단 이게 가격도 되게 비싸고 살까 말까 되게 많은 망설였는데 네 하는데 과즙이 이렇게 나왔어요 망설였는데 산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망고보다 다른 향긋한 향이 있네요 일단 향긋한 향이 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향긋한 향이 있고 달아요 네 신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저는 달다 과일에서 신맛이 좀 들어가는 게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포도도 너무 단맛만 있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모든 과일은 저는 제 기준 나름의 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당히 달아야 한다 반드시 신맛이 있어야 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맛있는 과일이거든요 어 암튼 단맛 좋아하시면 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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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당도는 확실히 높아요 그런데 그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망고계의 샤인머스켓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샀는데 어 모르겠어요 다시 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달아서 근데 단 거를 기대하시고 좋아하시면은 네 저는 그 이거 베트남 거인데 제가 옛날에 싱가포르에 있을 때 어 항상 가서 사먹는 망고가 있었는데 그 망고는 그린망고였어요 이름은 정확히 모르게 사실은 망고가 종류가 한 천 가지 된다고 그랬나 천 가지 가까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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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잘 모르는데 어 암튼 그 녹색깔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과일가게에서 딱 사서 먹었는데 그거 약간 신맛이 강해서 되게 좋아라 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음 어 그리고 어 또 무슨 얘기를 하면 되지 뭐 할 얘기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을까 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하하 괌 얘기도 했고 음 이것도 잘라서 했고 대략적으로 다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어 맞아요 이 브릭스라는 거 아까 제가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거는 그 당도를 나타내는 거고 음 그 기계도 있잖아요 그 딱 갖다 대면 조그마한 단말기 갖다 대면 그 당도가 나오는 거 그거는 제가 한번 쳐다봤더니 브릭스라는 거는 그 당을 재는 단이래요 브릭스 하면 어 당을 재는 단이 왜 길이 할 때는 센티미터 미터 뭐 킬로미터 이렇게 나가듯이 브릭스는 당을 재는 어 아 당을 재는 단이인데 음 음 근데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고 포도하고 와인을 와인에서 당을 측정할 때 이제 그렇게 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이게 보면은 네 후숙 200 브릭스라고 나오는데 이 200이 아 200이래 왜 이래 20인데 20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가 높을수록 달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숫자가 몇 가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 어 암튼 오늘은 펭귄펭귄이 응 이거 뭐야 코끼리 망고 네 엘리펀트 망고 라고 하는 거를 한번 네 영상 한번 찍어봤어요 네 전 이렇게 반 잘랐잖아요 나중에 또 저쪽 반대편을 또 반을 자르고 나서 중간 거는 이렇게 딱 잡고 약간 넙덕하게 접시 잡고 먹듯이 그냥 이렇게 씹거든요 씹으면 이에 잠깐씩 끼기도 하고 그러지만 또 그게 또 나름 망고 먹는 재미라고 생각해서 아무튼 그럼 안녕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have a good on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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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